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지구에 대한 형상이 나오는 거죠 지구에 대한 형상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지구에 대한 형상을 보면은 그죠 지구에 대한 형상을 보면은 자 여러분들이 처음 들을 겁니다 그죠 지구에 대한 형상을 자 들은 분도 계시지만은 그죠 자 이러한 지구에 대한 형상을 보면은 그죠 지구는 사실은 뭐라 그랬습니까 둥글다 그랬습니다 둥글다 그랬습니다 그죠 둥군데 뭡니까 둥군데 사실은 울퉁불퉁하죠 사실은 울퉁불퉁합니다 그죠 사실은 표면이 산도 있고 물도 있고 그죠 높낮이가 있죠 지구가 그죠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실치 이러한 지구에 대해서 그죠 자 위치를 청량은 자 뭐라 그랬나 위치를 결정한다 그랬잖아 위치를 그죠 자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자 지구에 대한 것을 자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 기준 잡기가 이제 예매하죠 실제 우리가 표면 가지고 기준을 못 잡죠 어디를 잡아야 될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어디를 잡아야 될지 모르니까 자 지구를 지구를 재보니까 옛날에 재보는 지구는 둥글다 가는 걸 알았죠 그죠 지구는 둥군데 둥군데 그 둥근 위치를 가지고 재보니까 하하 지구가 길고 짧구나 길고 짧구나 이걸 알았어요 길고 짧구나 그래서 자 긴 축을 우리가 장축이라고 그러죠 긴 축을 장축이라고 그러고 짧은 축을 단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장축하고 단축하고 그죠 장축과 단축을 간척을 해서 그죠 그래서 타원체로 가지고는 이거는 우리가 팩면을 팩면을 간척을 하는 거예요 팩면을 그죠 팩면을 간척을 하고 실제 우리가 xy만 가지고 위치를 결정하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xy가 아니고 또 높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높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높이를 결정하려고 하니까 자 타원체는 결정이 되는데 높이가 결정이 안 되니까 뭐냐 자 이 지구를 이 지구를 뭐냐 덮었다고 가상한 공면 그래서 그래서 이 가상한 공면을 g o e d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지구 형상은 실제 지구 형상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물리적인 지표면이 있고 구가 있고 타원체가 있고 지오이드가 있고 수학적인 형상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지구 형상이라 그럽니다 실제 자 이러한 포면들은 그죠 이거는 우리가 물리적인 포면이죠 물리적인 포면이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물리적인 표면을 얘기합니다 실제 현장의 지표면 그죠 물리적 지표면입니다 그죠 요거는 물리적인 지표면이고 지구를 둥글다고 했죠 둥글다고 했고 자 뭐냐 자 이러한 표면을 가지고 위치를 결정할 수 없으니까 그죠 뭐냐 자 지구를 지구를 간척을 하게 된 겁니다 그죠 장축하고 단축하고 자 정의를 내려가지고 이 기하학적으로 정의를 내린 것이 타원체라 타원체 이걸 우리가 타원체라고 합니다 타원체 그래서 자 타원체는 x y 가 된다 그랬죠 평면만 결정을 하고 높이 결정이 안 되니까 물로 덮었다고 가상한 공면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지오이더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수학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정의되는 게 수학적인 형상 그죠 수학적인 형상 그래서 지구 형상은 물구타지수라 그랬죠 물구타지수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청량에서 알아야 될 게 그죠 뭡니까 청량에서 알아야 될 게 네 이 타원체하고 지오이더는 요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시험이든지 다 나옵니다 타원체하고 지오이더 그래서 청량 그러면은 그죠 청량 그러면은 타원체하고 지오이더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타원체하고 지오이더는 그죠 모든 청량에서 그죠 지금은 이제 제일 청량 기능사니까 제일 기본이라 그랬죠 제일 기본인데 이때부터 우리가 좀 정의를 알고 가면은 그죠 큰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뭐냐 청량의 뭐냐 산업기사도 있고 기사도 있고 또 이제 같은 청량의 지적도 있습니다 그죠 지적의 기사 산업기사도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적 청량을 할 때 지적 청량을 할 때 지적 청량은 뭡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지적 청량 기능사 딴 사람 지적 바로 따죠 지적 기능사 따가지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있죠 투자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있죠 또 뭡니까 지적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데 준비를 하려고 뭐냐 가점 딸려고 청량도 많이 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가점 딸려고 그래서 그래서 이러한 이제 청량에서 그죠 이 기본을 좀 알고 가면은 나중에 다 똑같습니다 청량은 기술은 그죠 다 똑같습니다 기사 시험이나 산업기사 시험이나 기능사 시험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죠 여기서 타원체하고 지오이들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죠